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게이머의 총 컨텐츠를 이어가는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제가 GHK AK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게임을 뛰고 있는 친구의 GHK AK 746 제품의 커스텀 모델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리즈를 쭉 좀 이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 게으름에 극치가 달하다 보니까 띄엄띄엄 하다가 또 이번에 저희가 게임 참가를 요즘 코로나 때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 팀 부팀장의 총을 보고 살짝 위탁 리뷰를 의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빌려왔습니다 저희 팀 이 제품은 ICS에서 나오는 MP5 CEP MP5 제품이고요 현재 인펜트리에서 수입을 해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제품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 제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자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튜닝을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안에 기계적인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짝 제가 사용을 해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얘기로 이런 것들 조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 주고 이 제품, 이 에어소프트건의 주인이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게임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고 있으면 그 총 자체의 이 제품이 MP5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제품은 ICS에서 나오는 MP5를 개조를 한 제품이고요 간략하게 ICS MP5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이 ICS MP5를 처음 본 것은 2018년도 대만 MOA 쇼에서 처음 봤고 이 제품은 2019년도 대만 MOA에서 실제 시연을 해 봤고 실제로 봤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MP5 하면 대표적으로 예전에 같으면 마루이 제품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마루이 제품은 솔직히 올 플라바디다 보니까 조금 리얼리티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로 많이 부각됐던 것들이 중재 심화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메탈제 MP5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내구성이라든지 성능이 많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대표적으로 MP5 제품들이 대중성 있게 게이머들이 사기 시작한 제품들이 바로 이 ICS에서 나오는 이 MP5와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볼트사에서 나오는 MP5가 있습니다 근데 ICS에서 나오는 MP5는 반동이 없는 전동건 형태고요 볼트사에서 나오는 MP5는 반동이 있는 전동건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트사에서 나오는 MP5를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그것을 사용해 본 유저의 얘기를 들어 점을 요거와 살짝 비교해서 나중에 후반부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 ICS MP5의 제품은 이 상부 바디 자체가 스틸프레스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LCTAK 같은 경우는 스틸프레스로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자석을 붙이면 요렇게 딱딱딱 붙게 되어 있습니다 다 붙게 되어 있어요 붙게 되어 있고 다만 이 프론트사이트와 리어사이트는 자석이 아닙니다 자석이 아니라 스틸이 아닙니다 상부에 있는 요런 아웃바렛이라든지 프레스 제품도 이런 것들은 다 스틸 제품이고 탄창도 스틸 제품입니다 그리고 하부 바디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무게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순정 상태에서의 무게감은 뭐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가볍겠죠 예 그리고 바뀐 거라고 하면은 딱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바로 이 핸드가드 그리고 바로 스톡 부분이 되겠죠 요런 부분들이 바뀌었는데 하나하나 한번 한번 여러분들과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ICS MP5 리뷰가 국내 리뷰가 많이 없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많이 없어서 뭐 간략하게 제가 이 외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제품은 전자기어 회로가 내장된 모델이에요 ICS에서 많이 밀고 있는 그 SSS V2라는 전자기어 회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완벽하게 여기 보이시죠 안전 단발 3.4 연사 모델을 완벽하게 구현을 했다고 해요 구현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괜찮습니다 흔히 이제 단발이랑 3.4랑 연사를 좀 구현해 놓은 총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ASG에서 나오는 EVO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EVO가 더 회로 기능에 더 조금 더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제품 역시 회로가 내장되어 있고 단발, 점사, 연사를 쓸 수 있는 이런 좋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사용하기에는 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부에 플라스틱 바디에 이런 식으로 음각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파여져 있어 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빨간 색깔로 색깔이 되어 있고 안전 단발 3.4 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레버를 통해서 다만 이 MP5 대부분의 MP5의 고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루이 MP5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셀렉터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ARU에서 사용하는 셀렉터보다 딱딱 끊어지는 맛이 없어요 살짝씩 이렇게 밀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안전 단발 3.4 연사였는데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뒤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 격발을 했을 때 분명히 단발을 놨는데 3.4가 나가는 경우들 그게 회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셀렉터를 정확한 위치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인데 이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MP5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마루이 MP5에 비해서 셀렉터 끊어지는 것은 훨씬 더 뛰어난 조작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한번 보여 드리면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루이 MP5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단발 셀렉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안전해서 단발로 가면 단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끝까지 연사로 갔다가 다시 단발로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돼 가지고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쾌적한 셀렉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좀 괜찮았던 부분이 이 탄창이 삽입되는 부분 위쪽에 이렇게 프린팅되어 있는 각인들이 상당히 이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이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린트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유광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을 하고요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반대쪽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반대쪽을 보시면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 셀렉터가 오른쪽 왼쪽 다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쪽에는 각인이 없습니다 이 고리를 걸 수 있는 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장전파가 있습니다 장전파는 작동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놓으면 딱 걸리게 됩니다 이 장전파의 하는 역할은 이렇게 해서 위로 딱 건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안쪽에 호흡업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흡업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제가 마루이 MP5 같은 경우는 호흡업을 거는 부분이 앞부분을 좀 분리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었죠 근데 얘는 요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딱딱 끊어지게끔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하는 여기 안에 보이시는 이 안쪽에 까만색 플라스틱 보이시죠 이거를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하는 방식으로 호흡업이 걸립니다 걸리고 나서 장전발을 이렇게 딱 당겨주면 되죠 그래서 호흡업이 걸리는 단계도 딱딱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을 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러면 외형은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 에어소프트건의 주인분이 바꾼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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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워낙 바꾼 게 많아서 제가 몇 가지를 이 휴대폰에 메모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칼라파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소염기입니다 소염기는 저도 실물은 처음 봤습니다 GSMC의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어요 GSMC에서 나오는 이런 플래시 하이더 형태의 소염기고요 약간 역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형태인데 조금 더 각이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주로 실내 CQB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트레이스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했어요 이 주인분이 트레이스를 장착을 해서 트레이스 내장형으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좌 되어 있는 이 소염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드가드, 핸드가드는 요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핸드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MP5의 뭉퉁한 그 느낌의 그런 핸드가드가 아닌 요런 핸드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CS MP5 같은 경우는 상부에 레일을 장착할 수 있는 그 피카트니 규격에 레일이 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상부에 피카트니 레일을 달 수 있는 이 옵션 상부 레일 옵션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 마운트 20mm 하이 마운트 옵션을 장착을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비싸요 또 하나 제가 마루이꺼 제가 마루이꺼 가지고 있으니까 마루이 마루이 제품에도 이게 하이 마운트 옵션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해요 10만원 가까이 하는데 요 옵션도 상당히 하이 마운트 옵션이 비쌉니다 근데 요거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중재 제품을 장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 보자 아무튼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톡 같은 경우는 밀고 당기는 이런 스톡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뒤에 피카트니 레일이 달려있는 바로 MCX의 방식을 채택한 이 스톡 아답터를 구매를 해서 요런 식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하고 마찬가지로 M4 타입의 스톡인데 여기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MCX 스톡을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해서 M4 타입으로 AR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놨고요 요거는 취향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어소프트건의 주인분이 시그 MCX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제품과 스톡을 호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MCX 타입으로 갔다라고 해요 참고로 그 시그 MCX는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을 그분이 인수를 해 간 제품입니다 지금 거기에 키테라 그러니까 HP의 키테라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회가 되면은 실제로 제 제품이었는데 그 친구가 중고로 사왔기 때문에 그렇게 튜닝을 했는데 조금 빌려와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외형은 기본적으로 튜닝했던 부분들은 요런 식으로 스톡, 스톡 아답터, 핸드가드, 플래시하이더 그리고 20mm 하이마운트 레일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런캠 게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런캠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데코레이션 역할을 하는 시그 로미오 3라는 이 시그 미니 광학이 달려있죠 광학이 달려있고 하이마운트 광학 하이마운트 제품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 그 옵션들이 이 정도 외관 옵션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뷰 튜닝을 어떻게 했냐 바로 이너바렐 이너바렐은 포세이돈 6.04 이너바렐을 장착을 했고요 홉업 같은 경우는 메이플 리프 MR홈업을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정 모터를 제거를 하고 보자 무슨 모터를 달았나 예 인펜트리에서 나오는 85,000원짜리 토크 모터를 장착을 했다고 해요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튜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에어소프트 완제품 금액보다 실제적으로 튜닝에 들어간 비용이 더 총값을 오바를 하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들어간 금액은 어바웃하게 제가 설명란에 달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아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에어소프트건의 주인분께서 하나 꼭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기본적으로 이 탄창을 ICS에서 230발짜리 연사탄창을 제공하는데 실제로 그 탄창보다 킹암스에서 나오는 MP5 탄창이 호환이 더 된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 노말 탄창을 구매를 하실 분이 있다라고 하면 킹암스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집탄 테스트 제가 얼마 전에 그 건파워 타켓을 하나 샀죠 실내에서 아마 집탄 테스트를 할 건데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attle 스피랑 택 택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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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5. 7. 9. 9. 10. 11. 13. 14. 1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여러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이 정도 튜닝에 이 정도 집탄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이스에 불려서 한 10m 정도 내에서는 거의 손바닥 안에 이 정도 안에 다 들어가는 이런 에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실제로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닙니다. 실제로 게임을 뛰시는 게임 이 총의 주인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총의 주인분도 아무래도 MP5를 구매를 할 때 볼트사 그리고 ICS사 제품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실제로 ICS사 제품을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해본 결과 볼트사보다 ICS MP5를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게임 입장에서는 좀 더 명중률이 높은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볼트 MP5를 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트러블이 좀 있나봐요. 트러블이 있고 아무래도 반동이 있다 보니까 집탄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사용을 안 해봤던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볼트사 MP5를 여기에서 깔 수는 없는 상태고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 제 주변에 볼트 MP5를 사용하시는 분이 지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만져보고 테스트해 볼 수 없으니까 아마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도 한번 볼트 MP5를 한번 만져볼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때 한번 이 제품과 비교해서 리뷰를 한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에 거의 한 몇 달 전에 영상 올렸는데 MP5를 들고 나왔습니다. 게이머의 총을 소개하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좀 게을러지지 않고 조금 열심히 영상을 이런 식으로 자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집을 샀습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창문이 지금 3개가 보이시죠? 뒤쪽의 정문에 거기 말고 나무 좀 잘라요. 나무, 나무가 지금 엉망이잖아. 아무튼 요즘 집사분들도 좀 이렇게 섭외를 해서 나무를 좀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영상을 참 보면은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ICS-MP5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튜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 또 앞으로 ICS-MP5를 구매를 고려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